코로나19 속에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도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23조 4천억 원이며,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중학교를 기준으로 부산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 5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영향도 있겠지만,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확대도 사교육비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